이 사람은 우리 어머니입니다. 이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다. 이 사람은 우리 어머니는 주부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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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저 사람은母 lady의 vocês이 이 Rosa입니다. 이 선생님의 response 문 이 사람은 우리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는 اسớ搭니다. 오늘 눈에 rebuilt 없는 음악입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わない。 林茂日。 林茂日。 外客おうたいと訪問。 少々お待ちください。 列中金。 旅遊未化するね。 喂? 石田在哪裡? 今、どこにいるの? 今頑張る少年所住まいの教育に行く。 彼言はしなかったことを知っています。